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부동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6수만에 이기는 방법,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6수만에 이기는 수, 상대방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온 다음에 병이 이쪽으로 포를 잡자 해도 포가 움직일 수가 없죠? 자, 다섯 한 다음에 병이 내려가도 되고 포가 넘어가도 되고, 꼼짝 나죠? 상대방 움직일 게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병이 쑥 내려가면서 포장치면 깔끔히 외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박보 6수만에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